아휴 오늘은 신이 말하는 대로라는 로블록스 게임을 한 번 플레이해볼겁니다 오우 이거 뭐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 야 이거 약간 오징어 게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? 다루마 게임 아 무궁화 꼴직 피었습니다라는 느낌이 비슷하네요 저 다룸마가 뒤로 돌아있을때는 가만있다가 움직이면은 안돼요 이때 우와 앞에 다른 친구들 막 죽는다 안걸렸어 안걸렸어 와 얘 근데 이거 상당히 고컷 나이스 살았어 살았어 아휴 이번에는 숨바꼭질 한사람이 그것이 될 것입니다 뭐야 아 숨어야되는거지 이번에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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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자 한번 잘 숨어보자 이번엔 어디 숨어야되는거야? 여기 여기 여긴가?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응 안걸렸어 이거 100초 정도만 버티면 되는거지? 살짝씩 나가볼까? 아직 안걸렸어 저 위에도 날아날라 날아다니다 아직 안걸렸어 60초만 버티면 되거든요? 얘랑 같이 써볼게요 야 우리 운명공동체다 너 죽으면 나랑 같이 죽는거야 아니다 한사람은 꼭 살아서 도망치자 오케이 어 공개했다 어어어어 자자자자자 잠깐만 나만 아니면 돼 못오거든요 이제? 저기도 혼란스럽게 해야겠다 오히려 저쪽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오그라 다 저쪽으로 끌렸어 나이스 롤롤롤롤롤롤 일로와봐라 뾰롱 여기 찌롱 여기 찌롱 안걸려서 어 나아이스 하하하하 야 이거 할만한데요 최종 승리 가는건가 자 다음부터 뭔게임이야 문 문 문 TV와 일치하는 문을 선택하래요 문과 소화의 변화? 가능하면 2키를 눌러서 문을 엽니다 뭐..뭐지 뭐지? 아 일단 해보자 아 아 오케오케 어어어 섞인다 저거랑 똑같은 문을 찾는거지? 자 눈이 위로 향하고 있는걸 찾아야되요 야 그만 섞어 아 어지러워 멈춰!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잘가 얘들아 뭐야 이걸 못 찾는 친구들이 있어 너무 쉬웠는데 난 이거서 꼭 살아남고 말겠어 최종 우승자가 되가지고 오징어게임처럼 돈 줄려나? 자 이번에도 저거 위쪽에 돈이 있는거 같은데 이거 뭐야 저거 뭐 다음에 안되는거네 요기어비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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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데 무조건 잘가래 친구들 오케 살았다 이번에는 그냥 전면보고 있는 눈을 찾아야되요 다 운열 안된다 다 운열 안된다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이거이거 맞지? 야 뭐야 이번에는 4명밖에 안타나맞았어? 어어어어어 야 아직까지 나 한번도 안죽었어 지금 목숨이 3개 있는건데 잘 못찼습니다 야 이거 좀 더 헷갈리는데 이제 그만 이게 어지러워요 못해주세요 지말 얘들아 빨리 들어와 어? 반대로 넘어간 친구들 있네 잘가라 난 모르겄다 하하하하하 나아이스 승리했다 게임 클리어 아직까지는 목숨 3개 완전 든든해요 이제 슬슬 탈락자 친구들이 좀 많아진거 같은데 한 6명 탈락한거 같거든요 의자 뺏기 싸움이야? 완전 눈치게임이잖아 자자자자자 눈치 살살살살 보다가 짜자잔 요 이자는 내꺼 어 내꺼 요 의자 내꺼입니다 고렇치 빨리 앉아야돼 하하하하 뭐야 이 와중에 탈락한 친구가 있어? 자 의자 좀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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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이거 내꺼 응 내꺼 응 내꺼 응 내꺼 안되지 요거 앉아야돼요 뭐 야 그 옆에 오른 바로 앞에 의자 있잖아 저거 앉아 왜 내 의자를 뺏으려고 그래 근데 요거 우승하면은 뭐 주나? 오징어 게임은 뭐 부자될 수 있는 그 뭐 100억이었나? 돈이라도 많이 줬지 아이고 못앉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이스 게임 클리어 아직까지도 뭐 생명 목숨 3개 그대로 갖고 있어요 뭐야 나 이 게임에 재능 있을지도 다음은 또 뭔데 어 뭐야 바나나 캣이 아니라 바나나 휴지가 돼버렸는데요 하피 하피하피 원숭이 게임 그에 공격을 피하세요 그에 바람을 푸세요 로켓을 사용해야 그 를 쓰러뜨리세요 오케이 오케이 피지컬 게임이다 이번에는 자 사방에서 날라오는 뭔가 있을거에요 돌진으로 피해주고 이거 다 먹어라 어어 원숭이 화났다 자 로켓 타주고요 와 근데 게임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진짜 왜이렇게 고퀄이야? 어? 거기 분리됐어 잔뜩 화가 났는데요? 광포카 모드입니다 머리가 쫓아온다 아 뭐야 왜? 조금만 버텼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클리어된 건가? 아니 이렇게 목숨 하나가 날아간다고? 아니야 근데 초반에 목숨을 좀 많이 벌어놔가지고 아직까지는 버틸만해 이건 뭔 게임이죠? 피자 광고가 나오는데 속보입니다 어어어 학생들이 오지구 게임 같은데 갖췄다고는 그런 그 이제 세상이 알려졌나봐요 잘 피하고 잘 던져야되네요 풀찐 먹고 이 자식 아! 이거 나 드세요 잠깐만 아! 내가 반대편에다 맞춰야 되는구나 아 우리 팀한테 공격하고 있었어 짜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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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라! 불꽃! 슛! 우리 팀 나이스 잘한다 자 이제 진짜 몇 명 안 남은 것 같은데 제거 라운드 뜨거운 감자를 전달하세요 G를 둘러 다이빙하고 플레이어를 태클하십쇼 부활이 비활성화되어 있대 단 4명밖에 안 남은 건가 이게? 아니 게임 룰을 이해 못했어 포탄놀링인가? 아니 게임 룰을 이해를 못했어 몰라요 일단 살아남아봐 살기만 하면 어떻게 될껴 나만 아니면 돼! 어 나다! 라운드 이리로와 이리로와 이리로와루와루와뤼와루와루와루와루와루와루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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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럽다이브! 오케이! 나이다! 살았어! 오케이! 승리했다! 응? 이제 1대1이야? 와 목숨을 건 펜싱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저와 승부할 상대는? 자 뭐하는건데 이제? 검술! 서로 쓰러트려가지고 승리하세요! F를 누르면 블록을 멈춥니다. 적을 기절시킵니다. 자 일단 살살 눈치 한번 보면서 돌아와봐 돌아와봐 어? 어? 찹찹찹찹 F 찹타타타 그렇지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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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아니! 아! 아! 무빙 잘 쳐야되네! 자식아 아! 그냥 해가지고 떨어뜨린다! 아 이게 반동이 높아지는구나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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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! 아! 제발! 아 그냥 점프 안 뛰어야겠다 이거 내가 진거야? 어떻게 된건데 그러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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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이렇게 끝! 아니! 이건 아니잖아! 아! 니 앞에서 누습을 놓쳤어! 아! 아! 아우!